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러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꽤 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에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러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한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한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한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오늘 본문은 4장의 마지막 달랑입니다. 본문은 시스라의 군대가 대패하고 나서 이제 시스라가 비참한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스라는 기성강과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겨우 목숨만 건지고 개대수로 도망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평소에 야빈과 친분을 맺고 있던 겐사람 헤벨의 장막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때 헤벨의 아내였던 야일이 그를 용접하고 또 그에게 장막을 은신처로 제공하자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야일은 시스라의 군대에게 우호적이었던 헤벨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는 야일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자는 여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곳에 시스라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이 말랐던 시스라에게 야일은 우유를 얻어먹고 누군가 자신을 찾는다면 없다고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일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당시 여인들은 장막을 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장막 말뚝을 다루는 것에 능숙했습니다. 그렇게 야일은 자고 있는 시스라에게 접근하여 그의 머리에 장막 말뚝을 박아 죽입니다. 시스라는 철변고 900대를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전쟁터가 아닌 한 여인의 장막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격하던 바락이 보게 됩니다. 비록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바락이 주저앉기 때문에 그는 영광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두보라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일의 입장에서는 불명히 남편 헤벨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가난왕 야빈과 친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속한 겐조곤, 하나님이 섬기는 이스라엘과도 친문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스라를 접했을 때 야일에게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야일은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야일과 같은 고민에 빠질 때가 맞습니다. 끊어버릴 수 없는 관계가 있고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의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시 단호하게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든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평범한 일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라가 나름대로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결국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승리하고 사단이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시스라의 스펙은 엄청납니다.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이 얼마나 헛됐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성도가 결국 승리한다는 이 진리가 결코 변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세상은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버려야 될 불신함과 또 불순종이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립 속에 주주하기보다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반벽되는 일상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산다 할지라도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헛된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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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